안녕하세요. 극의를 부른 가수 윤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집에서는 막둥이긴 하지만 엄청 막 사랑받는 막둥이가 아니어서 조금 외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노래로도 막 달래고 그랬었거든요. 친구들이 같이 노래방 가고 그러면 잘 부른다고 하니까 더 노래에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 길이라는 것은 헤어진 연인이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걸었던 길을 회상하는 그런 곡입니다. 자기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헤어졌는데 제 노래를 들으면서 그 추억이 회상되면서 많이 위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제 마음이 이렇게 노래로서 전해지는 게 뿌듯했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발라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대중가요도 좋지만 그냥 제가 사람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. 마음은 너로 가득해 온종일 자꾸만 생각나 이제냐 해도 잊혀지지 않는 너 잊혀지 않는 너 일어난 이 우리